하... 야, 어때? 아침부터 땀 흘리니까 상쾌하지? 아, 야, 그 오범 연락됐어? 아니... 아, 이거 뭔 일 있나, 그거? 응? 전화도 안 받고... 이따가... 용석이네 집에 가볼까? 아, 뭐 그러든가... 자! 일어서! 아니, 달리기 마르며... 도시키게... 말했잖아, 수업 좀 한다고... 기초만 하자, 기초만... 이 보폭은 어깨 너비... 발끝은... 내각선으로... 필요 없다니까... 가서 자, 피곤할텐데... 걱정 마, 앞이고... 빨리... 늘 이 턱은 항상 숙이고... 응? 팔은 이렇게 하고... 이 팔로 항상 이 턱을 보호해야 돼? 알았지? 기억해, 턱! 턱! 그 다음에는... 니 옆에 어떤 새끼가 있어? 막 너를 막 패 죽여버리겠대... 가만 안 놔두겠대... 그럴 때는... 상대방의 눈을 보지 말고... 니 어깨를 보는 거야, 어깨... 자, 봐봐... 니 어깨만 보고 있다가... 니 어깨가 니 얼굴형에 날아온다 싶을 때... 바로 몸을 숙여버려... 90% 쌍! 이 상태로 그냥 무릎을 껴안고 바로 자빠트려... 하나, 둘, 셋... 하나... 이게 바로 테이크다운...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존나게 그냥 막... 패지 말고... 튀어... 뒤도 돌아보지 말고... 내가 상대놈 자빠진 사이에 도망가라고... 괜히 싸우다가 다치지 말고...